얄미히 안녕 판타지 제가 밥을 후딱 먹고 샤워도 후딱 하고 그 지금 씻자마자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오늘 브이앱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후딱 달려왔습니다 안녕 안녕 요즘 추워서 후드 입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할 때 좀 적적한 거 같아가지고 음악을 틀려고요 잘 지냈죠? 판타지 뭐하고 지냈어요? 뭐하고 지냈는가? 일단은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지금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입술이랑 볼이랑 엄청 빨갛네 오늘 창업 공연을 끝내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자꾸 수고한 살려? 지금 저녁이라서 저녁이라서 붓기가 빠진거죠 여러분 노래 노래 뭐 듣지? 척척하니까 노래 하나 틀어놔야겠다 촉촉하네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무드 괜찮을 것 같은데 그.. 저거 뭐지? 소리 너무 크면 얘기해주세요 판타지 세쿠 노래? 이거 듣고 그럼 세쿠 노래 들을까요 여러분? 맞아요 지금 노래 소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딱 밸런스가 맞겠지? 지금? 스파이더맨 못 봤어요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저거 들어야겠다 우리 노래 머리가 너무 생머리라 찰랑찰랑 거리네 아직 그건 못 봤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데 스파이더맨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영화관 가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TV 돈 주고 볼 수 있는 그거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드름이 났었던 게 없어져서 흉터예요 흉터 여기도 요즘은 여드름 생각보다 막 잘 나진 않더라고요 가려져라 밥 먹었어요 여러분 늦은 저녁을 먹긴 했는데 오늘 윤이 보니까 하루 피로가 다 풀린다 감사합니다 성심당 사주깡? 성심당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은석이 형이랑 성심당을 먹지를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게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앙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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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여러분 근데 요즘 좀 걱정이긴 해요 앙버터 진짜 중독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매일부터는 좀 줄이려고요 우리 노래 중에 뭐가 괜찮을까? 저거 들어야겠다 저도 들어야겠다 노래 트는 건 노트북이에요 여러분 노트북 갖고 왔어요 그때 항상 노래를 틀고 싶은데 이게 없어가지고 좀 답답했었거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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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SF9 나르키소스 앨범의 하필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듣는 노래 고딩 아닌데 고딩 아닌데 고딩일 수가 없는데 고딩 아닌데 고딩 아니에요 고딩이 형 고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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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채널 잠은 다 잘 주무세요, 판타지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실 테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또 연초로 바쁘실 테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브이의 보는 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좀 편안했으면 잠은 죽어서 자기로 죽으면 안 되지 죽는 건 나중에 감사합니다 저로 힐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머리 찰랑찰랑 그다음 뭐 듣지? 에코! 에코도 좋은데 에코 좋다 에코 듣자 딴 거? 딴 거? 딴 거 뭐지? 오케이 그거 들어야겠다 그거 들어야겠다 SF9의 어? 뭐 듣지? 무승력? 무승력도 좋은데 별을 따라 오케이 별을 따라 레츠고 다들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냥 제가 좋아할게요 여러분 이제는 원하는 게 다 다르셔서 방법은 제가 고르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서 클리닉 한 거예요 클리닉 입술은 그거 저거 뭐냐 립밤 립밤 발랐어요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나죠 여러분 여러분 좀 맡아보세요 여기 냄새 나요? 냄새 안 나겠지 왜냐하면 지금은 미래가 아니니까 미래가 아니니까 그런 환경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보자 재윤이 머리에서 휴대폰의 액정 냄새가 나 액정 냄새가 나겠죠? 그쵸 꽃은 내 입냄새? 양치를 하겠죠, 여러분 앙버터, 앙버터 냄새 좋긴 한데 앙버터 냄새 좋긴 해요, 여러분 그럼 재윤이가 방귀 뀌면 나한테도 나겠네? 방귀를 안 뀌겠죠? 눈치비 뀌새 앙버터 뀌새 앙버터 아, 안 짜증나 앙버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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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앙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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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핀 좀 꼽아주세요 앞머리 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지 여러분 제가 제가 그 지금 55분에 마무리를 하고 태양이 또 스테이션 제트가 가 있기 때문에 55분에 마무리를 일단 할게요 18번밖에 못 듣네 맞아요 이 노래 스트로베리 시그렛 앙버터 핀? 앙버터 핀? 앙버터 핀? 앙버터 핀? 정확히 55분에 우리 빠빠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타지 재훈아 요즘 괜찮아? 힘들진 않아? 당연히 힘들겠지만 너무 무리하지만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판타지 보는 거 근데 앙버터 성애자야 앙버터 근데 뭔가 습관이 돼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첫끼를 먹고 앙버터를 먹는 게 지금 약간 좀 습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앙버터가 좋아 내가 좋아 네가 좋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윤아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 아 가야 돼 헌터지 빠 빠이 천천히